어느 날 갑자기 제 택시에 귀신이 떴습니다 조심해라 걔 때문에 다른 귀신으로 탈 수 있다 제가 누군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건 이쪽 사장이죠? 저 싸가지 적어 있어요 당신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 아니, 기사님은 지금 돈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 돈은 귀신이 줘도 되는 거고 귀신 전용 택시 역시 희소성이 있어야 돼 근데요, 물건에 붙어있는 건 어떻게 확인하죠? 그만 가세요! 왜 그쪽이 죽은 우리 엄마 머리끈에 갔고 있는 거예요? 서로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이 같은 날 모두 죽었냐 꼭 잡을 수 있을 거예요, 범인 택시 마 quái 22h10.4.5.5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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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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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즈 추진 aka 이라는 회의ungs세가